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페이지 245페이지 급탕설비부터 보도록 합니다. 급탕설비는 하나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여기는 두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 23회 시험에는 계산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됐죠. 그러면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급탕설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의 순간온숙이 바로 즉시 탕비기에요. 예를 들어서는 일반적으로 가스나 전기가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2번 저탕형 탕비기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쓰는 것은 자동온도 조절기인 스무스 때 써야 되죠. 그래서 스팀 사일렌스는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이고 혼돈이 없도록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은 중앙식 급탕법에서 간접가열식은 저탕존에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이 코일에다가 전기 또는 고온수를 통과시켜서 저탕조의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 바로 간접가열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간접가열식은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 간접가열식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의 직접가열식은 열효율 면에서 경제적이나 보일러 내면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와서 온수 볼러에서 물을 가열하다 보니까 스케일 발생이 많겠죠. 스케일이 생겨서 열효율적인 전열효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보일러의 수명단축원이 돼요. 그리고 보일러가 팽창땡크의 수합을 받기 때문에 압력이 고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 건축물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단간식은 급탕배관에 이 단간식 급탕배관에 비해서 순환식 급탕배관의 설비비가 비싸죠. 그런데 좋은 점은 빨리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급탕설비인 저탕땡크에서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서모스텝입니다. 1번에 버킷트랩이나 5번에 플로트트랩은 전기트랩이죠. 그리고 3번에 볼조인터나 4번에 스위블조인터는 신축이 염세였습니다. 특히 스위블조인터는 두 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해서 신축을 흡수해주는 것이 스위블조인터였죠. 그리고 3번에 급탕설비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속하지 않는 거였죠. 팽창땡크와 관계에 있었는데 물의 최적 팽창, 용적 팽창을 흡수해주는 안전장치였고 2번에 공기빼기밸브는 굴곡배관이나 디그자 배관에서 공기를 제거해줌으로써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죠. 그리고 3번에 순환펌퍼, 반탕간 말단하고 가열장치 사이에 설치해서 반탕, 리턴되는 한탕되는 물을 가열장치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에 저탕, 온수를 제한 땡크죠. 그런데 진공방지기는 아니죠. 버킷브레이커는 배수가 급수적으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세정벨브식 대변기나 이런 쪽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건물의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개별식 급탕방식은 긴배관이 필요 없음으로써 배관의 일손실적인 측면이 있었죠. 반면에 중앙식 급탕법은 배관으로 각 건물의 동마다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배관의 일손실이 크죠. 그 다음 2번 중앙식 급탕방식은 초기의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용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총용량은 작게 설계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3번에 기수 혼합식 전기의 일원으로 하는 급탕방식은 열효율이 낮다 해서 되죠. 기수 혼합식 열효율이 100%에 가깝죠. 그래서 열효율이 좀 떨어지는 건 보통 저탕형 탕비가 열효율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4번에 중소주택 등 소규모 급탕설비에 적합한 것이 바로 단간식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신축염색 슬리브형 벨루즈형 그리고 우리가 볼조인트 했었죠. 그리고 신축곡간 루프형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스위블조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신축곡간이 루프형이 염세하고 그 다음에 볼조인트가 고압쪽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압쪽에 사용하는 것이 볼조인트하고 신축곡간이죠. 나머지인축곡간 이것을 루프형이 염세라고도 합니다. 이 염세 그런데 이 신축곡간은 고압쪽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신축길이가 설치하는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건 옥외 쪽에 쓰는 거죠. 옥외 대관 쪽에 쓰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5번 1시간당 1000kg의 온수를 60도시로 유지해서 공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가열기의 최소 용량 킬로와토로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물의 비열은 4.2고 급소 온도가 5도시 가열 효율은 100%라 해놨습니다. 그러면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5번에 급탕량이 1000kg죠. 1000에다가 비열 4.2kg에다가 온도 차이입니다. 65-5하니까 60이죠. 나누기 3000kW 그래서 3600으로 나오면 되죠. 자 1kW는 3600kJ입니다. 3600kJ죠. 그래서 360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kW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급탕배관의 총 손실양이 35kW고 급탕 온도가 80도시 반탕 온도가 7대 순환수량은 리틀 퍼민으로 구하라겠네요. 그런데 물의 비열은 4.2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순환수량의 기본 단위는 리틀 퍼라죠. 기본은 리틀 퍼라이에요. 그러면 순환수량은 자 그게 총 손실 열량을 총 손실 열량을 킬로왓도로 주어지면 곱하기 3600이 따라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자 비열이 비열이 무엇입니까? 킬로줄이죠. 킬로왓도를 바로 킬로왓도로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3600을 곱해서 우리가 나누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거 리틀 퍼라이에요. 그러면 35kW에다가 곱하기 3600에 비열 4.2 곱하기 온도 차이가 현재 80, 10도네요. 80 마이너스 70에서 나눠주면 되죠. 여기에서 나온 수치는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리틀 퍼라입니다. 3000 리틀 퍼라이너스 이건 시간당이에요. 현재 구하고자 하는 리틀 퍼민이죠. 분당 구하라. 이게 나누기 60을 해주면 되죠. 60을 해주면 자 50 리틀 퍼민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1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순간온수기를 이용해서 5도씨 물을 50도를 가열해서 70도를 공급하고 올 때 순간온수기의 시간당 소요동력으로 오른 것에 나죠. 비열은 4.2킬로줄피로그라운 캐죠. 그리고 온수기 효율은 9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요전력량과는 것도 동일하죠.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를 그래서 효율이 줄이면서 3600 그래서 킬로압도로 구하는 문제는 풍모의 3600 곱하기 효율만 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분자로 가주면 되죠. 그래서 급탕량이 50이죠. 50에다가 곱하기 비열 4.2에다가 온도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70-5 65가 되겠죠. 그리고 3600 곱하기 효율이 몇%입니까? 90%죠. 0.9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7번.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이에서 분모는 3600 곱하기 효율 곱해서 나눠주면 되죠. 효율 안 주어지면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럼 약 4.2 정도 나오죠. 그리고 8번. 시간당 2000리 때 물을 7도에서 67도로 가열해서 가스 용량을 구하라겠네요. 입방에다 부하고 그런데 단 가스의 발용이 11,000kcal가 주어졌습니다. 벌려율 70% 물의 비열은 4.2 주어졌죠. 그러면 동일합니다. 8번.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를 분자에 두는 거죠. 그럼 급탕량 2000에다가 급탕량 그 다음에 비열 4.2 온도차이가 67-1이니까 60 되겠네요. 그러면 연료의 발열량을 좀 주의합시다. 여기가 비열이 kJ 단위인데 밑에가 kcal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11,000kcal 그래서 연료의 발열량이죠. 연료의 발열량 11,000에다가 곱하기 4.2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kcal를 kJ로 한산하기 위해서 4.2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4.2는 kcal를 1kcal는 4.2 kJ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2를 곱하고 그 다음에 효율을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효율이 70%니까 0.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4.2를 곱해주셔서 kcal를 kJ로 한산해주는 게 포인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1428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17.14kW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 입방메다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입방메다. 여기 이제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도 동일하죠. 가스 용량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스 용량 동일합니다. 9번 자, 그래서 급탕량 1000리터 시간당 1000 곱하기 비열 4.2 자, 온도 차이가 87-10이죠. 10 해주고 자, 가스의 발량이 kcal니까 그러면 kcal 11000에다가 곱하기 4.2 kJ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곱하기 자, 우리가 효율이 몇 퍼포로다? 70%죠. 0.7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10kW가 나오겠죠. 맞아, 맞아. 12방메다. 자, 그래서 이제 가스량은 그러면 가스량을 구할 때 주의할 것이 kJ로 주어지면 그냥 발량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혹시 kcal로 주어질 때는 4.2를 곱해서 kJ로 한산을 해줘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500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급수온도가 5도시 급탕온도 65도일 때 급탕가열 총 장치용량과 이렇게 해놨죠. 1인은 일단 급탕이 한 100리터 해놨고 그리고 물의 비율 4.2 그리고 1일 사용에 대한 가열 능력 비율을 7분의 1로 주어있죠. 그리고 효율은 10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뭐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 가열 능력을 장치용량 구하는 것은요. 1일 급탕량을 계산해가지고 1일 급탕량에다가 자,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하고 여기에다가 주어졌죠? 가열 능력 비율을 주어졌으면 가열 능력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가열 능력 비율이 주어지면 여기 분자에 고려하면 돼요. 킬로와트로 계산하는 문제는 분모에 3600하고 효율만 봐주면 되는 겁니다. 효율. 여기서 이것을 명심하시면 돼요.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1일 급탕량 개념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500이니까 500 곱하기 자, 1인당 100이었죠? 곱하기 비열 4.2 온도 차이가 온도 차이가 현재 5도에서 60이네? 65 마이너스 5에다가 가열 능력 비율 1분의 7 그럼 이것을 이것부터 하세요. 1 나누기 7 해가지고 다 두드리면 되죠? 나온 것을 자, 3600 곱하기 효율이 100% 그러니까 곱하나마는 1이죠? 그렇게 두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 명심하세요? 킬로와토로 구하는 문제는 분모에 올 수 있는 게 킬로와토로 한산학에서 3600이고 효율만 와주면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나머지는 다 분자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23의 기출문제 간접 가열식이 직접 가열식보다 열 효율이 주도 모든 건 직접이 열 효율적인 영향이 좋아요. 간접은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팽창간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 안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여기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집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자, 팽창간에는 이제 밀폐식이 밀폐식이라 쓸 수도 있고 또는 형이라 쓸 수 있어요. 밀폐형 팽창된 거 자, 이 경우는 자, 이 경우는 밀폐식 팽창된 게의 경우는 알아볼 수 있어요. 팽창간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팽창간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는 정면을 같이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일반적으로 급탕간의 강경은 한탕간 강경보다 크게 해야 되죠. 사용하지 않는 물은 반탕간에 사용한 물은 배수관 타고 내려가죠. 그래서 그 점 알아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자동온도조절기 서머스 때죠. 저탕땡크에서 온수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게 사용하는 것이 서머스 때 자동온도조절기였고 그 다음에 5번에 급탕배관을 복관시화하는 이유는 수준을 이뤘을 때 빨리 온수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보통 개별식은 보통 단간식으로 많이 처리하고 중앙식은 복관식 순환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2번에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역한수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배관 방식으로 배관기는 길어진다. 설비비는 비싸진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배관에 공기가 머물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해야 되죠. 그러면 굴곡배관이나 D긋자 배관 부분 그리고 팽창관도 밸브 설치해야 되죠. 기억하십시오. 밀폐식 팽창댕크의 경우는 팽창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던 예외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번에 일반적으로 급탄간의 강경은 한탄간의 강경보다 크게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돼. 급탄간의 강경은 한탄간보다 크죠. 그리고 수온 변화의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신축 위험세를 설치하는 거고 팽창댕크는 물의 용적이죠. 최적 팽창 등을 흡수해 주는 안전장치가 팽창댕크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에 급탄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1번에 개별식 급탄 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급탄 방식은 간접하신 대규모 건물에 유리하죠. 그리고 2번에 개별식 급탄 방식은 긴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총 열 손실이 우리가 작습니다. 그리고 3번에 중앙식 급탄 방식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용률을 고려의 가열 장치의 총 용량은 작게 할 수 있다. 겠죠. 4번에 급탄 배관 방식은 단관식 수상식이 구분이 단관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중소규모의 급탄이 적합하죠. 그리고 5번에 온수볼료의 저탕주의 배관이 150m 15m 이상 떨어져요. 급탄 설치할 때 이때는 복관식으로 가야 돼요. 보통 단관식은 15m 보다 짧게 배관이 됐을 때 단관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급탄 배관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죠. 1번에 2개 이상 엘보를 사용해서 신축을 흡수해 주는 이염을 스위블 조인트라고 했죠. 특히 방열기 주의 배관 쪽에 많이 쓰는 우리가 신축 이염수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배관에 신축을 고려해서 배관이 벽이나 바닥 간통 또는 통과 단어 나오면 슬리블을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디그자형 배관시의 배관도 공기가 정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공기 빼기 벨브를 설치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에어참버 공기 실은 워터에 맞아 습격 작용 방지 개념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동일 재질의 간을 사용할 경우 급탕 배관은 급상 간의 부식 발생이 쉽죠. 그래서 급탕간이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배관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급탕간으로 쓰기 적합한 것은 동간하고 스티넷의 간간이 적합도가 있다라고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배관 방문에 복관식은 단간식을 위해서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겠죠. 그 다음에 15번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급탕 배관식 상향 공급 방식에서 급탕수평주간은 아볼링구배로 하고 아볼링구배를 선상향구배 또는 상향기울기 이렇게 칭합니다. 복귀가는 앞내림구배 선하향구배 하향기울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스팀사일렌스는 가스 순간호소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다. 틀렸죠. 스팀사일렌스는 기수 혼합식 탕빙에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 해당이 되었습니다. 기수 혼합식 탕빙에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였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팽창강 팽창강 수준은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조건이 줬을 때 아까 밀폐식 팽창댄크의 경우는 뭐라 했겠습니까? 차단밸브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주어졌다. 겠죠? 밀폐식 팽창댄크의 경우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자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중앙식 급탕 공급 방식에서 간접 가열식은 직접 가열식에 비해서 열효율이 좋지만 열효율은 직접 가열시였죠? 그래서 이건 반대로 되어있죠? 직접 가열식을 간접 가열식하고 비교하면 4번지원에 반대로 간접 가열식 직접 가열식 해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에 팽창간은 강경의 동결을 고려해서 팽창간의 강경은 팽창간은 급탕수직주간을 그대로 인정해서 팽창된 그의 자유개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급탕수직강경 이상으로 해야 돼요. 동일강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압력을 도피시기 위해서 25mm 이상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에 보시면 강간을 급탕간으로 시용할 때 신축위험은 30이죠. 강간이 30 동간이 20m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7번 배관의 신축위험세 중 두 개 이상의 일부를 사용해서 나사 부분의 해전에 의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스위블 이염세 스위블 조인트였죠. 바로 2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에 배관의 신축위험에 속하지 않는 스위블 이염이 있었죠. 그리고 벨로즈 이염이 있었고 스위블 조인트 있었죠. 볼 조인트 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에 프렌지 이염은 아니죠. 자 프렌지 이염은 이럴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벨브나 펌퍼 기기 배관을 연결하거나 교환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데 사용하는 이염이죠. 그리고 직간 이염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프렌지 이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프렌지 이염이나 리프트 이염은 신축위험세 아닙니다. 그래서 신축위험세 종류 5가지를 꼭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벨로즈 슬리브 그리고 볼 조인트 그리고 신축공간 루피 염세 스위블 조인트 5가지 있었습니다.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번 자 급탕 배관에서 팽창간의 연결 방법이 가장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자 급탕 수직 주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자 중력 댕크가 팽창 댕크에 자유 개방 하면 되죠. 1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탕 수직 주관을 그대로 연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 보시면 자 급탕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 나왔습니다. 1번에 간접 가열식은 직접 가열식보다 수출을 더 자주 해야 된다. 쉽게 이거죠. 볼루에서 스케일이 발생하는 방식이 바로 수출을 더 자주 해야 되죠. 그러면 볼루에서 직접 가열을 한 건 직접 가열식 그래서 직접 가열식 수출을 더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유랑을 균등히 분배해서 역한수 방식 또는 리버스 이튼 방식 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관을 쓴다. 주의할 것은 배관 길이는 길어져요. 그래서 설비비는 비싸지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동일한 배관제를 사용할 급탄가는 급수감보다 부식이 발생이 쉽습니다.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은 빠르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4번에 개별식은 중앙식에 비해서 배관에서 열손실이 우리가 작습니다. 그리고 5번에 일반적으로 개별식은 단단식 중앙식은 복관식 방식을 채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명심하세요. 복관식은 뜨거운 물을 쓸 때 복관식이란 개념이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쓰는데 급탕쪽하고 온수난방 이럴 때 복관식 바로 순환식 개념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급탕설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55페이지 배수미 통기설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